1, 2, 3, 4. 오케이. 제발. 저는 6개. 7년 72개야. 10개 하나 더 있어야 돼. 오케이. 락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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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가장 늦게 성공하셨고요. 네. 아 진짜? 어쨌거니. 지게를 이기게 드리고. 땡큐 파파.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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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아니 아니 아니. 지금 3가지 장소가 있습니다. 한 명씩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. 1대 1대 1이 경기구나. 와. 저기에. 우와. 와 이 길을 못 봤네. 혜진 씨. 네. 우리 진짜 이기 많죠? 놀랬죠 솔직히. 아니 놀랜 게 제 이름이 하나도 없는데. 아니 모른 거 아니에요. 몰랐어요 몰라서 그렇지. 아니 이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. 몰라서는 몰랐으면. 아니 그래도 몰라서 이제 왔으면. 몰라서 들여가지고. 내가 내일 이기 만들 거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많아요. 부담스러워서 뭐. 아 그래요? 이것도 자리가 있네. 그러면 여기. 뭔가요? 31번째 음식을 먹은 사람은 탈락.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있습니다. 누가 와요? 자리를 채워주신 특별한 대로 오셨습니다. 와우. 현지. 와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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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같이. 주방장님이십니다. 여러분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실 거예요. 아 진짜요? 선생님이. 아 정말로요. 아 선생님이 변수네. 아 이거 변수네. 여러분은 3개씩. 3개요? 3개씩. 그리고. 네. 랜덤. 아. 꼭 이겨야 하는데. 꼭 이겨야 하는데. 꼭 이겨야 하죠. 어? 근데 양성이 많다 이거. 어? 이거 뭐야? 뭐예요? 만두 아니야? 이 음식은? 다인. 구워주. 쌀가루키에 버섯을 넣어서 알아 먹을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약간 시끄러진 냄새가 나. 식초가 이래야 되는데. 어 조금. 일단 뭐 시작이니까. 맛으로 딱. 편하다. 하나 먹겠다. 그렇죠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하나 먹겠습니다. 하나 먹겠습니다. 하나 먹겠습니다. 하나 먹겠습니다. 친구와요. 어 이게 무슨 맛일까 이게. 맛있어요. 맛있죠? 내가 맥. 야 이거 맥끼네 이거. 선생님 이거 뭐. 마이크 원? 마이크 원. 마이크 원. 쌀. 아 뭘 봐. 아 뭘. 아 뭐 좀 뭔데 뭘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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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에서 찍고 있는데. 진짜 맛있어. 3개니까 자동 그만이죠. 굿. 굿. 메리 굿. 랜덤. 개수 상관없이. 굿.